1분에도 그런 게 있대요. 근데 되게 두껍대요. 그렇죠. 맞아, 맞아, 맞아. 약간 우스위노니? 근데 얇은데 프린클이 진짜 놀라서 공항에서 도착해서 계속 진짜 좋다고 오, 진짜. 혼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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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왜 먹고 데뷔? 아, 네. 그럼 뵙겠습니다. 지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반주에 홈플리트 6 때 생리용 팬티가 너무 좋아서 그노모 하나씩 안 했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너무 맘에 들었고 네,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사랑을 들어요. 사랑이도 주니어보라 맘에 들어요. 아, 네. 저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